2020년을 맞아 동대문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는 2020년 보훈예우수당과 명절위문금 관련 예산으로 2019년보다 41% 증액된 1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책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과 명절위문금을 각각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리고 지역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에도 2019년 예산보다 1,800만 원 늘어난 1억 5천여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격을 계속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보훈예우수당과 명절 위로금 관련 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